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제넥신의 지희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 사실 지금 300만 명 이상의 전 세계적으로 확진 감염자가 생기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로부터 좀 더 자유롭고 이제 저희가 기존에 누리던 여러 가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회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바이오 업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일에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특히나 그동안 저희가 해온 분야에서 치료제와 백신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도 백신 개발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지 특히나 현재 이러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집약돼서 같이 오픈이너베이션을 해야 하는 이러한 시대적 명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하나의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향후에 그러면 이러한 바이오 업계들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 기술들을 개발을 해가고 대처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 시시각각 COVID-19이라는 그 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제는 지칠 만큼 이 COVID-19에 대해서 많이들 익히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COVID-19이 지금 우한에서 작년 12월 초에 환자가 감염이 돼서 뉴모니아라는 그러한 증상을 통해서 증상이 나타났다는 그런 보도가 공식적으로 다 나와서 결국 WHO가 현재 팬데믹을 공식 선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멀지 않고 몇 개월 이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스라고 하는 그러한 텀에서 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사스나 메르스가 있었고 그러한 바이러스들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었지만 이 COVID-19는 특히나 좀 더 다른 비헤비어를 보이는 형상을 관측하게 되어서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왼쪽 패널에서 보시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친화력이 강해서 일단 저희 타겟의 특히나 사람이죠. 점막에 와서 붙었을 때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10배 내지 20배의 강한 친화력을 갖고 있어서 감염력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일단 붙으면 빠르게 감염이 되고 또한 증상조차도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현재는 4, 5개의 분류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경증의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부터 중증 이상의 굉장히 위급한 상태로 빨리 진전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이러한 중증 또는 그 이상의 위급한 상태를 나타내는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증이나 또는 중등도 이하의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시는 분들에는 많은 부분 회복이 돼서 완치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정말 완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그러한 질환으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많이 알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더군다나 무증상의 감염자들이 결국 회복이 된 다음에 이후에 과연 재감염이라는 것이 과연 이 사회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백신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감염병 연구소의 닥터 파우치가 굉장히 초기에 이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개발은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릴 거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을 개발해 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지만 사실 기존의 백신 개발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굉장히 위급한 코로나19의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12개월에 18개월이라고 걸리는 이 시간조차도 굉장히 길다고 멀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그동안에 가진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임상에 착수한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한 이 일에 지금 올해 3월 달에 지금 첫 환자가 첫 건강 대상이죠. 그래서 백신 트라이얼 대상자가 투여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RNA 베이스드로 개발하고 있는 모더네 백신인데요. 현재 임상 일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임상 일상이 완료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 초기에 임상 이상을 돌입을 해서 저희가 12개월 내지 18개월이라는 프레임 내에 과연 이 백신을 내놓을 수 있을까를 위해서 모두들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그동안 백신을 개발해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기존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 개발을 위해서 뛰어들어서 열심히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또한 이미 그동안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서 안전성을 이미 어느 정도 확보한 플랫폼 기술을 가진 그러한 회사들의 백신들은 임상 일상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오른쪽 패널에 있는 이러한 기술들은 그동안 백신의 예방접종을 위해서 많이들 사용이 돼 왔고 연구 개발이 진행되었던 그러한 플랫폼 테크놀로지들입니다. 현재 지금 이 패널에서 보이는 테이블에서 보이는 다섯 가지의 임상 일상에 진입한 COVID-19 백신인데요. 현재 임상 일상 단계이고 이 외에도 지금 현재 이 백신을 또 다른 백신을 개발을 해서 지금 임상 일상에 진입하고자 하는 많은 업체들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메이저는 아까 말씀드린 모더나의 mRNA 백신을 기반으로 하는 이 백신이 임상 일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바이럴 벡터에 의한 백신 그리고 또 DNA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DNA 백신 이 모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스파이크 프로테일이라고 하는 것을 항원으로서 타겟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 세포가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관점으로 해서 지금 면역 세포들, 덴드라이틱 셀이나 또는 APC라고 하는 그러한 면역 세포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백신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에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되는 것은 그동안 국가적인 또는 전 세계적으로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소외된 질병이나 또는 감염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금적인 측면도 굉장히 뒤따라 줘야 되는 부분인데 글로벌리 여러 가지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서포트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의 비상적인 상태에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런 자금을 지원하면서 연구 개발을 조달했던 그런 바르다나 달파 그리고 세피 그리고 또한 저개발 국가를 타겟으로 해서 소외된 질병에 많은 자금을 대고 연구 개발을 진행을 지원하는 멜린다 게이스 펀드와 같은 이런 여러 펀드들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 기술 개발들이 이어지고 또한 저개발 국가에는 기존에 있는 백신들도 부족함 없이 조달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패널에 보시는 이러한 바하그래프에서는 그동안의 이러한 백신 모델리티 기본 기술인 그런 모델리티를 가지고 이러한 펀드가 얼마나 많은 과제들을 서포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의 연합된 모습으로의 민간 기관들이 이러한 자금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코비드 나인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나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어느 정도는 했다고 보고 그러한 기술들을 근반으로 해서 지금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또한 제넥신도 그동안 20여 년 이상 저희 회사가 가진 백신 플랫폼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근간으로 하고 있는 백신 플랫폼 테크놀로지는 플라스미드 DNA를 플랫폼으로 하는 백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초기에는 HIV와 HPV와 같은 그런 감염병을 대상으로 치료 백신 연구를 위해서 플라스미드 DNA 백신 연구를 지속해왔고 또한 현재는 HPV를 근간으로 하는 그런 서비칼 전암, 그 다음에 전암이나 자궁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임상을 진행을 하고 이러한 개발들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 플라스미드 DNA 백신에 대한 임상적인 세이프티와 그 다음에 효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지금 입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DNA 백신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서 대비하는 백신을 개발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DNA 백신은 플라스미드 DNA에 지금 병원체로부터 오는 항원의 서열을 집어넣어서 그 플라스미드를 저희가 우리 몸의 근육이나 또는 표피에 주사를 해서 그 근육에서 DNA에서 발현되는 단백질, 항원 단백질을 APC라고 하는 항원 표지하는 셀이 인식을 해서 저희 림프 노드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림프 노드에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면역 작용을 일으키는데 특히 이 APC 셀이 이 항원을 T셀에 인식을 시키면서 저희가 항원에 스페시픽한 그러한 T세포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항체도 만들어지고 이러한 면역 항체와 또는 T세포들이 이러한 병원체를 대비하는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방적인 측면부와 또는 T세포의 작용을 통해서 이미 감염된 그러한 세포들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그러한 백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백신 연구를 기속적으로 해왔고 이러한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빨리 이 백신을 개발을 해서 저희 국가에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백신들을 개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먼저 저희가 생각한 것은 여러 가지 전문성, 이 백신을 공급할 때까지의 그 과정에서의 필요한 여러 전문가들을 같이 해서 재빠르게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소시엄의 구성원을 보시면 초기에 저희가 여섯 기관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지금 백신 후보물질을 만들었고 이러한 후보물질에 대해서 현재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임상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임상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임상 준비가 되면 또한 이제 GMP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바이넥스가 저희와 그동안의 DNA 백신 생산에 대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IBI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백신의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중화항체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세일을 개발을 해서 저희의 백신을 평가하고 또한 임상까지 이러한 시험법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포스텍은 저희에게 지금 마우스에서의 비임상적인 상황에서의 효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면역적인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에게 백신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한 제넴바이오는 지금 영장류에 대한 이식을 하는 회사인데 원숭이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백신을 원숭이에서 실험할 수 있는 효력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콜라보레이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스트는 굉장히 면역학적으로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임상을 진행할 때에 결국 임상적인 면역성 그리고 그다음에 면역 세포들의 활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계속 진행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을 하는 동안 그러한 평가를 맡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저희가 만들어진 컨소시엄 외에도 현재 지금 4월 20일 국가에서는 범부처 실무 추진단 코로나에 대응하는 치료제 그다음에 백신 개발을 하는 실무 추진단이 형성돼서 지금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약처 외에 여러 연구기관들이 모두 함께하면서 어떻게 코로나19에 우리가 대응을 해서 빨리 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기관들과의 또한 그런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백신을 좀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구십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DNA 백신은 플라스미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플라스미드 형태인데요. 저희가 가진 이 플라스미드 형태의 이 백신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그동안 여러 가지의 질환과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해오고 있고 또한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그러한 서열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2번 부분이 결국은 각각의 감염병이나 타겟으로 하는 그런 항원을 저희가 바꿔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이런 같은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향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DNA 백신 플랫폼 테크놀로지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임상적으로 저희가 이런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여러 질환에 지금 적용을 해서 임상 개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POC가 어느 정도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환의 특성상 과연 이 질환이 어느 항체만 만들면 될 것인지 또는 어떤 다른 것이 더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연구들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COVID-19 백신의 과제 코드는 GX-19인데요. 이거는 요약하자면 저희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에 저희가 해외하고도 글로벌리 콜라보레이션 하면 좋겠지만 역시 지금 COVID-19과 같은 이러한 제한적인 또 지리적으로 또는 시차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에서는 저희 나라에도 굉장히 최고의 전문적인 그런 기관들이 이미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그 전문성을 함께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의 목적 특히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비하는 데에 같이 할 때 굉장히 신속한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준비되었던 이런 플랫폼 테크놀로지 바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저희가 또 다른 하나의 캔디데이트로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인텔루키스7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 COVID-19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면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림포페니아라고 하는 림포사이트가 T-림포사이트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면서 그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징후가 좋지 않고 많은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러한 림포페니아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저희가 롱액팅 인텔루키스7이라고 하는 거슬물질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현재 항암면역 치료제로 개발 중이었는데요. 사실 이 물질은 점막 면역 유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호흡기 계통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L-7이 지금 에어웨이를 통한 그런 점막 면역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향후에 저희가 이 백신 개발하는 데도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는 데에 또 다른 측면은 이런 것이 딜리버리를 하는 그러니까 주사를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이 주사가 일반적인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주사법이라든지 또는 제트 인젝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미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딜리버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와서 그것들을 같이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GX-19 DNA 백신의 올해의 타임라인인데요. 굉장히 기존의 프레임으로서는 생산할 수 없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소시움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저희가 현재 비임상적인 효력 검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6월에 임상 승인과 임상에 돌입할 수 있는 체제로 저희가 진행하고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식약처에 많은 지원을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지금 실무취진단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식약처에서는 검토기관조차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과 같이 논의를 진행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한다면 저희가 6월에 임상을 진행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이러한 코비드 나인틴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백신 개발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백신이 개발이 되든 또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 코비드 나인틴이라고 하는 굉장히 인류적으로는 위급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아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코비드 나인틴에서 좀 더 빨리 자유롭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결국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치료제가 일부 개발이 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100% 다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직도 초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방 백신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러한 것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해온 여러 가지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빨리 이것들을 실현하는 데 같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현재의 시대에는 플랫폼 테크놀로지일 것이고 또한 오픈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더벨에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서의 오픈이노베이션이라는 주제로 이러한 타픽을 선정하셨는데 너무나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러한 코비드 나인틴을 겪으면서 바이오 벤처의 한 기업으로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바이오 벤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저희의 핵심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또한 우리의 핵심 기술과 그러한 특화된 영역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연구 개발을 진행한다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향후에도 계속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 벤처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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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